우리의 빛이 날아내려는다 찾아갈 수 있는 빛이 날아내려 I don't want to shake you 넌 내게 말은 죄 날 위해 죽을 수도 죽을 수가 있다 아 나도 언제나 같은 마음이야 아 나도 우리의 몸이 아주 어색하게 한 거야 아 나도 우리의 몸이 아주 어색하게 한 거야 I don't want to shake you 하이 여러분이 저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한 번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주시겠어요. 저는 한 cynical 것을 권유롭습니다. 저희는 한 곡을 받은 것입니다. 이 노래가 신곡이긴 한데 발매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는 진징 레언니아, 그는 새 노래가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고요 그는 이 노래가 신곡이긴 한데 발매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이 노래는 모든 3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타이틀 곡이나 새로운 앨범은 이 노래는 아주 다른 노래의 동작을 받았으며 이 노래는 잘 참고를 드립한 이유 제가 이미 말하는 노래가 없었을 때 이번 노래는 서로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avin? 감사합니다. And how would you see this song?